ㄹㄹㄹ 요금경은 아닌거 같고 어! 여기있다 오 500밖에 안되네 500밖에라니 500도 많은건데 사실 잠깐만 저 밤의 기사좀 도와주러 갔대요 밤의 기사좀 도와주러 갔대요 밤 기사 지금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보고싶어요 뭐야 아이씨 뿌셔버려? 아이씨 버려야돼? 4명 잡고 빼자 뭐 이 개밥같은게 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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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마무리 3,1,5 빼자 잡아라 코코라 들어왔다 아 에본이잖아 아씨 이게 아닌데 왜이래요 참나 샤라반 잡으러 가자 제가 뭐 바로 죽진 않을거야 샤라반 어디갔냐 샤라반 어디갔는지 아시는군 털신하의 딸들 어? 지저스 지저스 샤라반 샤라반 살아있어 저장 일단 저장 해야되나?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아 2칸 잡을수있나? 아 부대크기 아 아 잠시만 아이씨 오오 갑자기 왜 그걸로갔지 샤라반 샤라반 feat 은 리폼은 빼고 칼춤꾼은 안된다. 아니 정작자는 안된다. 50. 50으로 되나보자 50. 50 달려! 오케이 200. 된다 된다 된다. 아 너무 많이 버렸어. 아 아 좀 많이 버렸어 이거. 아냐 아냐 됐다. 아 어? 왜 안잡혀? 뭐지? 왜 안잡히지? 이상하네?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안잡히지? 어 아니 이거 왜.. 아니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더 빨리 가자 나 분명히 카단바 2칸에 합류했죠? 어 맞는데? 이상하네 뭐지? 뭐지? 뭐 아니 이런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이게 몇번 그런적 있었어요 아니 이거 당연히 잡아줘야되는데 왜 안잡아야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좋아 이거 다 버리고 간다 이씨 이씨으로 간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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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바하둘칸이 지게 될걸? 합류할까? 바하둘칸이 나 그럼 회사는 왜 하는거야 내가 직접 잡아야되나? 만약에 바하둘칸이 만약에 진다고 하면 아 근데 이길거 같기도 한데? 비교해보자 신이대 검성 25, 검성 60 전관사수 17 65 윈드라이더가 침 10명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근데 이거 질거 같거든? 지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봐봐 빨리 달려가는데 졌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결국 랜덤이라는거잖아 그지? 애들이 합류할지 안할지는 내가 랜덤이라는거지 직에 유도를 해놓고 내가 나머지 뛰쳐나온 200을 내가 잡으면 개꿀맛이 아 근데 하필이면 저장이 여러분 2단 궁극기 쓸까요? 2단 궁극기 쓰면은 어디냐? 아마 아마 암흑기사 전으로 갈텐데 궁극의 궁극 궁극의 궁극기 이번에 이번에 만약에 봐서 뭐 금기같은거라고 할 수 있죠 것 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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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류하고 있지 내가 아주 빨리 뛰어가가지고 어 계속 말 걸면은 될 것 같기도 해요 잡아라 어 왜 안 잡힌지 이해가 안가 모험가를 아예 도와줘 버리라고? 아 전쟁 선포 된다니까 그러면은 전쟁 선포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왜 안 잡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드셔리랑 전쟁하면은 골치 아파 지금 어 만약에 내가 드셔리랑 전쟁 선포를 했어 근데 제국하고 휴전중이기 때문에 제국이 만약에 시비를 걸면 난리나죠 전쟁 선포가 안 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그건 지금 안 돼요 드셔리랑 사이가 플러스 4여야 돼 플러스 4 플러스 4 상태여야 되는데 아 콜 잡으네 방법이 없지는 않겠는데 봅시다 저거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비셔리랑은 비셔리랑은 하필이면 0이야 이거를 하단 바둑 칸에 들어갔다가 넣을 수 있는지 좋아 아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모터 부상 2부상 1부상 2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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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상 어쩔 수 없다,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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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지 어? 누구야 이거? 어? 아, 하필 내가 놓쳐가지고 아... 다 잡은 건데 그죠? 하필이면은 다 건강하고 강하고 이래가지고 이교도랑 사교도 다 뚜뚜뚜뚜겨서 잡아야 되고 대시아르가 파유즈베인의 전전상포 대시아르 멸망각인데 지금? 파유즈베인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 어? 뭐야? 파유즈베인 상태가? 제국도 좀 많이 커... 야, 뭐 파유즈베 에토스 먹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쵸? 꼬마 이까? 야, 제국에서 시비 걸 것 같다 제국에서 싸움 걸 것 같애 지금 느낌이 왔어 아가톤 산재삼키니깃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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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같더라니 제국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구나 뭐 먹을만한 성운은 많아요 딱 이제 조금 지루할 타이밍이 아가톤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가톤 아가톤 우리 걸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 세련이네 여기가 대기중이구만 아가톤 필멸의 불멸자 불멸자 94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왔다